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혼자 밥을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주간부에서 행사 가셔서 거기서 저녁 밥을 먹고 오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오늘은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혼자 먹으니까 그냥 맨날 어머니랑 같이 먹다가 혼자 오니까 좀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응 나도 먹어 음 맛있네요 목이 아파서 약도 먹고 하고 있네요 감기인지 모르겠어요 감기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 더 따뜻한 거 많이 드세요 그래야 온도 따뜻해 맛있네 확실히 숙주 콩나물들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